자, 양세찬이 사귀자면. 당연 사귀지. 전소민이 사귀자면.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뭐야? 전소민이 사귀자면. 나도 좋아. 우와. 본인의 보물 기론은. 양세찬. 본인의 보물 기론은. 양세찬.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본인이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은. 사랑? 연예일 고른 애칭은? 쪼. 쪼. 저 내릴게요. 저 내려주세요. 둘이 가세요. 둘이 떠나세요. 내꺼야, 내꺼야. 성공이다, 이거.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닭살군, 닭살군. 아, 성공인데. 너무 싫어, 지금. 얘들 지금 벨트 서로 바깥 끼고 난리가 지금. 와. 이런 환상의 티키타카였다, 진짜. 왜? 코나우드와 메시가 한 팀에 있네. 와, 맞아. 와. 준비, 시작. 어젯밤에 뭐 했어? 자고 똥 쌌어. 똥 쌌어. 심심할 때 하는 행동은? 밥 먹기요, 밥 먹기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은? 춤추기. 좋아하는 위인? 황희. 출전하고 싶은 영화는? 출전하고 싶은 영화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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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 형. 한 글자, 형. 한 글자. 한 글자. 자, 이거 인정드릴게요. 자, 우리만 한 번. 오케이. 소검은 끝이에요, 소검은. 가보자. 시작. 집 냉동실에 뭐 있어? 삼계탕 국물. 냉장고 안에 뭐 있어? 엄마 반찬. 무인도에 가져가 싶은 물건? 핸드폰? 내 별명은? 타보. 타보. 어릴 때 꿈은? 어릴 때 꿈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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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맞아요, 똥. 진실이었어. 이거 진심이야. 오케이. 나 저번에도 똥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이거는 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은? 똥. 맞아, 똥. 맞아. 달라서. 어둠의 신이 없네. 잘한다, 잘해. 성공하셨기 때문에 힌트가 나갈 텐데 공통으로 다 보시면 되고 이 힌트를 누가 간직할지도 알아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갈가봐 해서 정할까요, 형님? 그래. 일단 보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손빈아, 내가 그쪽에서 펴. 네, 자, 보십시오. 어둠의 신은 말띠가 아닙니다. 지석진, 장예원 제외. 애호니? 고맙습니다.